람보르기니, 로터스, 페라리, 포르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엄청난 퍼포먼스나 비싼 가격도 생각나지만 모두의 눈길을 끄는 원색의 강렬한 컬러도 슈퍼카의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일텐데요 여기 슈퍼카매니아도 울고 갈 만한 놀라운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칸 머슬카의 대표,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의 로망 바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블랙앤화이트는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블랙앤옐로우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스컬레이드 차량의 차주분께서는 저희 LM시트의 컨버전 작업을 의뢰해주시면서 슈퍼카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원톤 컬러를 인테리어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지금까지 LM시트에서 작업했던 에르메스, 티파니 블루, 바이올렛, 요트테마 등 다양한 색상의 디자인을 보여드렸습니다 독특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원하셨던 고객님께서는 한동안 고민하신 끝에 노란색, 옐로우를 원하셨고 슈퍼카의 1대1 인디비주얼 오더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LM시트에서 완성한 바로 그 차 리치골드 에스컬레이드를 소개합니다 블랙 외관과 어울리게 톤다운된 옐로우 컬러를 메인 인테리어 컬러로 작업하였고 도어트림, 센터콘솔, 센터페시아, 핸들 등 곳곳에 슈퍼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본 재질이 아닌 수전사 포지드 카본에 샤이니 골드를 추가하여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유니크한 차량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2열 센터콘솔에서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휴대폰 거치대와 실내 조명들과 시트 컨트롤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고 폴딩형 센터콘솔을 통해 3열로 넘어갈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천정에는 롤스로이스도 울고 갈만한 한땀한땀 수놓은 갤럭시 스타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헤드쿠션에는 캐딜락 엠블렘을 자수로 새겨 존재감을 어필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전용 블랙 허니콘 블라인드는 냉난방 유지 기능과 동시에 프라이빗함을 더해주었고 그레이톤의 요트 플로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1열에서는 마이바흐 느낌의 핸들 등 다양한 곳에서 눈에 띄는 샤이니 골드 포지드 카본으로 오너드라이버로서의 자부심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시트벨트도 실내 컬러와 동일하게 옐로우 색상으로 일체감을 주었습니다 디테일까지 신경 쓴 옐로우 인테리어 리치 골드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드 리무진 개조의 선두주자 LM시트가 스페셜한 차량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만든 단 하나의 에스컬레이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다음 차량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